공병호TV의 공병호 방송은 H의사선생님의 전문적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 내용은 대부분 전문적 지식을 대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전문지식을 나눠준 H의사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방역과 진료는 다르다 H의사선생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서울의 어느 지역입니다 환자가 발생했고 방역당국의 발표는 발열, 깁침 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며 선별진로소나 보건소 1339 등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발열이나 기침을 하는 환자가 연락을 해도 검사해 주지 않습니다 검사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지 방역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구, 신천지, 외국 여행 이력이 있어야 검사를 해 준다고 합니다 방역 방식과 진료 방식은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방역과 진료는 다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방역을 진료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별진로소가 제대로 작통하지 않고 있다 H의사선생님 말씀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해 준다고들 하지만 동네 의사가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도 선별진로소에서는 검사를 안 해 줍니다 선별진로소의 의사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별진로소는 일손이 너무 모자라서 할 수도 없고 기다리다가 여기서 병이 옮을까 겁나서 사람들이 집으로 속속 돌아옵니다 결국은 방역의 심각성에 대한 위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H의사선생님은 계속해서 질병의 재원을 맞춰야 되지 재원의 질병을 맞추는 이런 방식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무정상 환자와 경증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계속해서 퍼나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다 H의사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방역은 질병의 인력을 맞춰야 하는데 이번에 방역은 방역 1년만큼만 질병을 방역하는 황당한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메르스 때와는 달리 무정상 느끼기 힘든 경증의 환자도 전념을 일으킨다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방역체계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완전히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무정상 환자도 많고 경증 환자의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압렴을 시키기 때문에 방역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이 H의사선생님이 주장합니다 이런 판단이 방역지휘부서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재 방역 방식을 고수하면 결국 서울의 모든 의료기관은 폐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폐쇄 이유는 의료기관 자체가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감염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동네 의료원 이런 병원들이 대부분 다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H의사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우한 폐렴에 걸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돌려보내게 되면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 누가 우한 폐렴에 걸린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역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보건당국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지역의 동네 병원으로 보낸 경증의 환자 가운데서 우한 폐렴 감염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 병원들의 우한 폐렴을 확산시키고 결국은 우한처럼 중국의 우한시처럼 서울도 모든 의료기관들이 폐쇄되는 의료 붕괴를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H의사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역작전지휘부서에서 작전계획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시점이 문제일 뿐 언젠가가 문제일 뿐 서울과 수도권 이러니 현재의 대구 상황처럼 바뀌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방역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되지만 옳은 방향으로 옳은 방법으로 고생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방역의 실패를 뜻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방역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이기도 하고 H의사선생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방역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신천지가 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신천지에 병을 전파한 누군가 환자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역당국에서 놓친 환자인데 이런 환자가 그 한 사람 또 그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계속 입국했고 이 사람들의 검역은 발열과 정상만을 체크하고 격리하지도 않은 채 이들 중에서 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착오이자 무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지역사회에서 아무래도 모르게 우한폐렴을 전파하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우한폐렴의 상당수는 80%는 경증이고 환자가 많이 생길 때까지 확률적으로는 중증 환자는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자가 중증을 느끼는 환자가 여러 명 생길 때까지도 의사가 봐도 전혀 환자라고 느낄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는 그런 사실이 아주 무서운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입을 한 달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10만 명 후베이 인접 지역에서 6만 명가량이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유익검지를 거부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앞으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중국인 확진자가 11명에 불과하다 중국인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두둔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한폐렴의 특성과 그 다음에 전파 경로 현재의 상황 등을 전혀 청와대나 문 대통령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총체적 방역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H24 수내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은 오로지 신천지와 대구와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검사를 하니까 이들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착시가 생기고 이들만 막으면 될 것이라는 판단착오를 지금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방역의 치유부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현장에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대구 신천지 사람들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이런 사람만 초점을 맞추면 현재 병을 가라앉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H의사 선생님은 그거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다른 일이라는 것은 감염자가 이미 지역사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다르게 증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방역의 치유부수에서 사람들이 현장을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하고 방역 치유부수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이미 상당히 퍼져나간 상태다 H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가지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 경증이나 무정상 환자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대구 지역에서 저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신천지와 직접 연관이 없는 무정상이나 경증의 환자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가요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 감염자들과 접촉한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전념되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 아주 경증이거나 정상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검사를 하기 전에는 아무리 전문가가 진찰을 해도 우한 표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H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초기 대응 실패로 말미암아서 판데믹 전념병의 대유행을 피할 가능성이 한국인들에게 높지 않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의사 선생님의 주장을 잘 참소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한 표렴의 특징은 무정상 감염으로 발병이 될 때까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잠복기가 굉장히 오래된다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경정상은 80% 그 다음에 중정상은 20%이기 때문에 사망률은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한 표렴의 진실 시리즈는 이번 2번을 이어서 3, 4, 5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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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